안녕하세요 허창구 박사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두 가지 사건, 성무님께서 발현하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파티마에서 발현하셨던 사건이고 두 번째는 이집트 자이툰에서 이집트 콥틱 정교를 통해서 발현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성무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실은 AD 40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에 승천하셨다고 하면 불과 7년 이후인 AD 4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수백 번에 걸쳐서 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현한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특히 개신교에 계시는 믿음의 식구들께서 성무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성무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카톨릭 교회가 있고요. 또 정교 그리고 개신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와 정교는 성무님을 몹시 경외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에는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 계시는 믿음의 식구들께서 성무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성무님께서 발현하셨던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서 또 도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맵은 지금까지 성모님께서 발현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맵입니다. 여기 지도에서 보시면 크고 빨간색의 것은 교황청에서 승인한 초자연적인 발현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에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에 하나 보이고요. 그렇게 두 군데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유럽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유럽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보면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세계 전체에 걸쳐서 다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도 하나가 보이고요. 그리고 이 오렌지, 일본에 있는 오렌지 색깔은 그 로컬 주교가 승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승인하진 않았지만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주교가 승인을 했기 때문에 교회 검증을 마친 확실한 발현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도 하나 보이고 또 필리핀에도 그러한 사건이 보입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미국에 보이고요. 중미에 하나 보이고 남미에 하나, 둘, 셋, 넷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십자가로 표시된 것은 멕시코에도 보이고 북아메리카에도 하나 보이죠. 미국에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에도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표시된 것 또 러시아에도 하나 보이죠. 이것은 이 발현 사건을 통해서 발현을 경험한 목격자가 성인으로 추대된, 성인이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발현 사건에 큰 영향을 받고 그 경험한 분이 결국은 성인으로 된 그러한 경우죠. 이 노란색은 기적적인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을 동반하지 않았지만 초자연적인 믿음을 동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성모님이 발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발현하셨을 때 초자연적인 기적을 동반하지 않고 다만 그 메시지만으로 그것을 경험한 분들이 큰 믿음의 변화를 받아서 성모님의 발현 사건이 믿음의 본이 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미에도 하나, 둘, 셋, 네 곳이 보이고 북미에도 하나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그맣게 노란색, 그것은 전통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교황청에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져서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십자가, 이 십자가는 그러한 전통을 통해서 성인이 출현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모두 성모님께서 발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유럽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서 유럽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맵에서는 유럽을 표시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은 이렇게 따로 표시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교황청에서 승인한 그러한 발현 사건이 많이 보입니다. 스페인, 파티마에도 보이죠. 그리고 프랑스의 루즈에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분들에게 성모님께서 많이 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타임 테이블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모 마리아 발현의 타임 테이블을 보면은 제가 AD 40년에 벌써 성모님께서 출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AD 40년경에 요한의 형 되는 야고보가 스페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야고보에게 성모님이 예루살렘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해요. 실제의 몸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때는 이러한 현상을 바이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성모님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동시에 스페인에 있는 야고보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에 따라서 카톨릭 교회, 전통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파드레비오 신부님도 그러하였고 또 성인 안토니도 그렇게 하였고 또 아주 유명한 분으로 마리아 수녀님, 아그레다이 마리아 수녀님은 약 500회 이상 스페인에 계시면서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에 500번 이상 출현하셨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바로 성모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스페인에 출현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통을 이어서 계속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AD 40년에 그때는 성모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스페인에 출현하셨고 이제 성모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신 이후에 계속 이렇게 성모님께서 이제는 하늘에 계시면서 하늘 보호자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출현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이블에는 1531년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1531년부터 성모님께서 본격적으로 많이 출현하시기 시작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만 작대기 하나가 성모님이 출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이 출현하셨고 이 지역에서는 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드물게 출현하셨죠. 그리고 빨간 것은 교황에서 청해서 승인한 것이고 주황색은 이제 주교가 승인한 것이고요. 이 그린색은 믿음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고 노란색은 이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이 블루 색깔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확인하지 않은 그러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1530년과 1700년 사이에 많이 출현하셨고 1900년 초반부터 지금 현재까지 많이 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알아보기로 하죠.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31년 불과 14년 이후에 성모님께서 멕시코에서 출현하셨는데요. 그 출현 사건을 Our Lady of Guadalupe, Guadalupe의 성모님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성모님이 출현하셨을 때 마치 토리노의 수의처럼 이때는 성모님의 모습이 옷에 큰 천에 찍혀서 그 찍힌 것이 아직도 Guadalupe에 있는 큰 성당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성모님의 모습이 보이죠. 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전 남미, 중남미가 카톨릭화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한 500만 명, 5밀리언 피플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카톨릭 교회에 반기를 든 것이죠. 그래서 약 500만 명 정도가 카톨릭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1531년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심으로써 500만 명에 달하는 신도들이 중남미에서 카톨릭으로 전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께서 종교개혁을 한 이후로 30년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아주 정말 끔찍한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었는데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전쟁뿐만이 아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후로 약 20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1520년경부터 1700년경까지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성모님께서 많이 출연한 것이죠. 또 제1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이 190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는데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쟁 시기에 맞춰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후 또 그리고 2차 대전 1939년부터 1945년 2차 대전 이 시기를 즈음해서 이렇게 성모님의 발현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917년에 파티마에서 그때는 1차 대전 중이었죠. 1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1917년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출연하셔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경계하라 그리고 러시아를 빨리 봉헌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가 1917년 볼세빅 혁명 이후로 유럽에서 1989년에 무너지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성모님께서 많이 출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공산주의가 물러갔지만 아직 중국과 몇몇 나라에서는 공산주의가 아직 남아있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한참 퍼지던 시기 그리고 2차 대전과 1차 대전의 시기에 많이 성모님께서 출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2000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많이 출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타임테이블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성모님께서 엄청나게 정말 엄청나게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많이 출연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출연뿐만이 아니고 태양의 기적 파티마에서 처음 성모님께서 보여주셨죠. 태양의 기적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는 하늘을 보아라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경고의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성취하기라도 하듯이 많은 태양의 기적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성모님께서 많이 출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워 오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모님의 발현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제가 설명하여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발현 사례부터 바티칸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성모님의 발현 사례가 약 16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부터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계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와 하늘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우리 천국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천국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시는 성모 마리아 성모 마리아께서 우리의 천국의 어머니 되십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성령님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큰 축복이 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